KB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이게 궁금해요 저는. 각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있다는 판단이 다르니까 자산가격도 막 연동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아침에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기상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그 불청객의 추이도 이제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좀 갈라서 오늘은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는 저는 네 개로 나눠서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불청객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은 전망이라기보다는 트래킹에 가까운데 그거를 통해서 좀 하나를 이야기 드려야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가가 지금 20달러를 장중에 깨기도 하고 그래서 20달러를 하회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자산가격들 혹은 기업들의 CDS나 이런 것들은 반응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박재영 사장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 지표들이 이제 코로나 영향이 반영된 것, 되지 않은 것들이 갈라서 하나 둘씩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라고 하면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 중요한 건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들은 어떻게 이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지 더 적극적인지 아닌지 이거를 짬뽕을 해서 지금은 죄송스럽게도 전망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좀 하나하나 저는 이렇게 네 개로 매일 갈라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알면 현재 상황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에 얼마나 위축이 될지 혹은 이러다가 또 증상 완화제가 나와서 또 뿅 괜찮아질지 이것은 너무 낙관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각 기관들에서도 전망, 불청객의 수의 전망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늠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불청객 관련돼서는 좀 매일 추이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렇게 숫자로 내가 나열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이잖아요. 많이 늘고 있죠. 네, 많이 늘고 있고 미국같이 확진자가 초반에 그렇게 늘지 않았던 국가에서 그래프로 국가별로 비교한 그림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들의 미국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가열차게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확산된 거를 우리가 진단시약으로 확인하는 거긴 합니다만 많이 이미 확산됐다고 봐야지 될 것 같고 이게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증가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3일 연속으로 사망자 증가율이 빨라지고 있고 단순히 명수가 느는 게 아니라 그건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이미 도달했다는 신호겠죠. 도달이라고까지는 보고 싶지 않지만 일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의사들도 지쳐갈 것이고 그런 것도 사망자 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감염자 수가 18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가 3,300명으로 중국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 뉴욕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사람이 많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하루 만에 감염자 수가 14%씩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오늘 아마 오후부터 한국 주식도 힘이 없어졌는데 그것의 일부 영향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한 24만 명까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아주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미국 주가 지수 선물도 끌어내리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는 이렇게 사회적인 차단을 한 2주 정도 하면 확산은 안 되고 그 전에 감염됐던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이 되는 그러나 그분이야 그 전에 이미 감염됐던 분이고 사회적 차단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감염자가 잘 안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차단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올 때 정확한 날짜를 보고 왔어요. 저희 달력 보고 요즘 일하잖아요. 2주가 되면 며칠이고 미국이 16개 주에서 스테이 앳 홈 집에 있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한 것이 19일이에요. 정확하게 3월 19일. 그래서 2주를 더하면 아마 이번 주 말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나면 대충 월주 한 2주 되는. 그런데 이게 꼭 2주가 지나면 완전 세이프. 이런 건 아니지만 권고하는 한국에서도 격리 기간이 14, 2주 정도이다 보니까 다음 주 초에도 계속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1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궁금해하고 혹은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진단해서 환자로 드러난 분들은 오늘 걸리셨네요. 이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새롭게 감염되는 분들이 줄어드는 그 시기가 점점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좀 지나간 공포를 보고 있는 상황은 혹시 아닐까.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진단키트가 보급이 되면서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한국도 그런 경험을 했고 중국도 그런 마찬가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정말로 감염수가 한 명에서 몇만 명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정말로 그럴까? 기대는 하고 싶죠. 바라고 싶지만 정말로 그럴까는 여기까지 와서는 확인을 하고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아무리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가야지 되는 부분이 되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했고 스페인은 3월 14일에 국가 경계령을 선포했고 영국은 3월 23일에 전국민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확대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인구 수가 좀 많은 나라만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 넉넉히 잡는다고 해도 4월 6일로 시작하는 주 당장 다음 주네요. 너무 떨리네요. 진짜 당장 다음 주가 되면 그래도 더 이상 이제 가팔라지지는 않는다라든지 지금 세 자릿수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두 자리로 준다 할지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관찰이 되어야 원래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메인 시나리오라고 이야기 뭐가 메인 시나리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일정 부분 예상했던 그 정도인데 최근에는 감염자 수도 그렇고 사망자 수도 그렇고 많이 드러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가 한국 주가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정체되면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번 사태가 좀 진정이 될까를 지금은 좀 확인하고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도 말씀들은 주시는데 걱정이 또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걸 봉쇄를 풀면 또 늘어나는 이런 반복이 발생하면 경제 시각에서 보면 이건 참 똑같이 답답한 그렇죠. 그 가능성도 최근에 위험 자산 가격들이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한국도 100명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은 저희가 만성이 됐달까? 내성이 생겼달까? 그래서 이렇게 놀라지 않을 뿐이지 저는 좀 덜 놀래더라고요. 늘 이제 나오긴 하니까. 아마 이렇게 사회적 격리를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정도의 방역으로는 한 이 정도는 늘 꾸준히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정도라면 언젠가는 계약을 할 텐데 뭐 계약을 할 수는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죠. 미국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아마 다른 분이 방송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사망자 수 주의를 예측을 한 것들이 있어요. 아무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사망자가 늘었다가 이제 가파르게 좀 안정되는데 이 케이스가 사망자가 150만 명에서 220만 명. 숫자가 너무 커서 좀 놀랍긴 한데 그리고 대응 조치를 할 경우에는 또 10에서 2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산수를 해보니 치명률을 4%로 넣었을 때는 10만 명 사망이면 250만 명 감염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14배예요. 미국만.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들으면 되게 갈 길이 되게 가야 되는 길은 아닌데 지금 거의 뭐 예를 들어 아주 보수적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절반은 넘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7분응선 온 것 같습니다. 대충의 이런 러프한 계산이 되어야 그럼 그랬을 때 경제는 이만큼 위축이 있을 거야. 그러면 기업이익은 이만큼 위축이 있을 거고 PER도 이런 거를 하면 주가의 하방은 이것일 거야. 이렇게 아주 러프한 계산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게 막 한두 배가 아니고 10배, 20배. 지금 추정치도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갑자기 끝날 건지 아니면 천천히 방어될 건지 방어가 될 건지. 이제 그거를 또 따지기 시작하면 되지는 않겠으나 이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 제한 조치가 정말로 풀릴 수는 있는 건지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건지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없이 우울해지는데 그냥 경제로만 이야기 드리면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활동을 할 때에 이제 뭐 펜트업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2연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도 V자 반등이 가능할 거예요. 라는 거 전제로 다 전망들을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동 제한이 작건, 많건 이게 다시 100%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여기서는 또 계산이 또 안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면 우리는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으니까 이게 단기간에는 안 끝날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됐으니 조금 길게 보자고요. 그럼 올 가을? 뭐 모르겠어요. 그때쯤 되면 치료제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사태가 수습이 되고 다시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만약에 하면 하면 제가 가끔씩 질문 드리는 게 그러면 이제 과거하고 똑같은 경제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는 걸 테니 기업 실적도 비슷하게 나오고 경제 성장률도 비슷하게 나오고 소득도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우리가 불경기를 뭐하러 걱정해요. 불경기 몇 년 하고 나면 다시 호경기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걱정할 건 없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좀 날 것 같아요. 미국이 2008년도 9월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경제가 성장률이야 전분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왔다 갔다 하고 2019년도 4분기가 2010년도 초부터까지는 성장률도 큰 폭의 플러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경제가 100에서 이렇게 깎아 먹었다가 그걸 다시 100까지 오는데 14개 분기가 걸렸거든요. 3년이. 그러니까 뭔가 한번 쇼크가 오면 그게 짧은 쇼크든 긴 쇼크든 관계없이 영향이 길다. 그런데 주가는 그 전에 위험 자산들은 그 전에 반등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최악은 지났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 자산 가격들은 반응을 하지만 경제는 사실은 100에서 깎아 먹은 거 가는데 3년 반이 걸린 거고 사실은 한 2%씩은 예를 들어 성장을 했다면 재추세랄까요? 원래는 원래대로 갔으면 3년 동안에 산수가 갑자기 6% 그냥 산수로 6%는 성장을 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 데는 4년 넘게 걸렸을 테니까 그런 질문이라면 오래 걸리죠. 그러나 주가는 또 그보다 빨리 회복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 폭이 줄거나 성장이 막 마이너스 10% 너무 크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가 찍히다가 마이너스 한 2%가 된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플러스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정책들이 막 나왔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믹스해서 주가는 그 본 궤도에 오기 한참 전부터 사실은 반등을 했었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빨리 끝나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경기에 상처로 남을 것이고 이게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감염자 수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아직도 예측이 되진 않지만 요즘 고생하시는 여행업 특히 아주 직격탄을 받으시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화는 정말로 좀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 뭐 재택 경제 이런 단어도 이제 신문에 좀 나오고 하던데 그런 단어는 없었잖아요. 비대면 택배 이런 단어도 비대면 계좌 개설 이런 것만 보다 비대면 택배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새로운 기회가만 되면 좋겠지만 한쪽에서는 정상 체력으로 돌아가지 정말 못하거나 아니면 정상 체력으로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게 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저도 그 이후가 궁금한 게 여행이나 항공 같은 건 다시 회복은 될지 모르겠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어디 무서워서 장기 투자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 보면 또 비슷한 거 나오지 않을까? 물론 치료제도 또 따라서 나오겠지만 그러면 또 한 번 이 모양을 보일 텐데 주가도 주가이지만 채권이 더 문제이죠. 그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그렇겠죠. 이게 뭐 한 1, 2년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으면 지금 그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테니까 이것은 기회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막 3, 4년 걸린다. 라고 하면 굳이 내가 그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그 채권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못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못하고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회사체, 크레딧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게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 장기화되면서 가장 크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연준의 CP 매입 그리고 회사체가 포함되어 있는 ETF를 매입하는 것도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그런 조치를 하는 거고요. 연준이 말씀하셨던 회사체 ETF도 사드리고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완화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는 그냥 2조 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가 통과되었다. 저도 이제 자료에 그렇게 쓰고요. 한국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릴리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화라고 그래야지 될까요? 안정시켜주는, 진정해주는 뭔가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양책은 원래 영어로는 스티뮬러스라고 저희가 해요. 자극제 정말로 자극을 줘서 경제가 침체하는 것을 아주 다이렉트하게 좋게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부양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사실은 경제가 이렇게 많이 꺾이는 것을 질병을 재정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릴리프해주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체 매입을 한 달지 이런 것들이 해결은 안 되고요. 다만 이것이 더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상관이 적은 업종이나 기업들로까지 확산되는 걸 릴리프해주는 식 그게 지금은 최선으로 해서의 정책들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는 그런 부도기업 당연히 늘어나겠죠? 장사 안 되면 여행사는 언제까지 계속 돈 빌려주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연준이 그런 것까지도 다 사줄게. 미안하지만 올해 안에는 부도기업 없어. 물론 부도기업이 없는 게 시장에서는 좋은 건 아닌 건 아는데 지금은 이 회사가 나빠서 부도난 건지 아니면 이 상황 때문에 부도난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부도는 없는 걸로. 다 막아주는 그런 정책도 나올까요? 중앙은행이? 요즘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정책들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하죠. 저런 것까지 하나? 라고 하는 것도 하고 말씀하신 그것들은 중앙은행이 할 수도 있고 재무부가 할 수도 있고 2008년, 정확히 시행은 2010년도였던, 9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니메와 프레디맥이라는 모기지 관련해서 신용보강해주는 그런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긴 했지만 페니메하고 프레디맥 그 기업들을 구규화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랬었죠.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감염자 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유가 이야기도 넘어가서 여쭤볼까 싶어서요. 미국에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하자면 현재 10배까지도 감염자 수가 늘어날 수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너무 멀어 보인다는 거 그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6일로 시작하는 주가 이제 이동 제한 조치가 좀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2주 뒤이기 때문에 그 주의 데이터가 되게 저는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신규 감염자 수나 정말로 그러면 이동 제한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한국과 중국에 좀 빨리 퍼졌던 그 나라들은 그냥 그 나라들의 사례고 정말 나라들마다 이게 다다르면 그러게요. 머리 아프죠. 툭 터지면 못 막는 것인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4월 중순 그 다음 주 그리고 4월 중순까지 걸쳐 있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중국의 1분기 GDP도 4월 중순에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3월 데이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은 PMI 같이 심리 지표들이 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경제 지표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정말로 이게 1 변했다고 경제가 1만큼 타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해석이 애매모호했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중국의 1분기 GDP가 지금 마이너스 뭐 한 5% 이상 갈 수도 있다. 아니다. 중국에 올라오는 최근에 뭐 주별 부동산 거래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올라오고 있으니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다. 지금은 이제 오늘 발표된 PMI도 잘 나왔으니까 감론을박인데 정말로 이제 성적표가 정말로 나오는 그런 시기가 4월 감염자 수도 경제 데이터도 4월 초중순에 되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가 그때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마 마인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망치면 시장이 침울해할지도 참 가늠이 안 가서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300만 명 넘는 실업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보더니 주가는 쫙 또 올라가더군요. 제가 한 한 달 전엔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막 격화되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지 나쁘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프라이싱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나를 더 봐야 되더라고요. 컨센서스가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아 예상치의 분산이 너무 넓다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뭐 이번에 중국 PMI 예를 들어볼까요? 정확한 숫자에 기억이 안 나네. 50 정도 나온 실제 결과가 50 정도 나왔고 최근 거는 52. 지난달 숫자 한 40 정도 나왔는데 가장 높이 숫자를 써내신 분은 59 가장 짜게 써낸 사람 뭐 30 컨센서스가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중간에 좀 모여있긴 한데 이것이 평상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컨센서스인 것이냐. 그리고 이 실제 발표는 상단에 써서 낸 거에 더 근접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인데 컨센서스가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냐라고 엄밀하게 물어보면 알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넓게 벌려져 있는데 환율 전망을 마치 천 원에서 이천 원 이렇게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뚝 자라서 천 오백 원 컨센서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더 계속 뭔가 계속 뭔가 더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경제 지표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으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경제 지표들은 사실 괜찮았어요. 유럽의 PMI들이 유럽 통합,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PMI가 나왔고 중국에 한 달치 더 3월 PMI가 나왔고 유럽은 2월 숫자 나왔고 미국에서도 시카고 연준 이렇게 해서 지역 연준에서 나오는 PMI, 마켓에서 나오는 PMI가 3월 이렇게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고 오늘 한국 수출이 발표가 되었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실업자 청구 건수가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봤던 한 100에서 150만 명을 두 배 정도 상회하기는 했지만 그 이외의 숫자들은 다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런데 이것을 조사 기간은 한 3월 10일에서 한 20일 정도이고 본격적으로 이동 제한을 한 것은 또 다른 레벨로 간 것은 3월 한 19일, 20일이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는 보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나왔을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은 감염자 수 증가율이 줄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래 이번 달에는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치자 다음 달에 좋아져?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들만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3월 수출 되게 중요하다, 2월 수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코멘트를 시간이 다르니까 작성을 했거나 그럴 것 같은데 괜찮았거든요, 한국 수출. 선방했죠. 선방했는데 그래도 4월에 안 좋아질 거야, 5월에 안 좋아질 거야 실제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한데 지금은 심리들이, 투자와 관련된 심리들이 특히 부정적인,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미국의 실업자 청구 건수는 300만 건을 상회했는데 어제, 제가 요즘 날짜가 잘 모르겠네요. 어제는 3월 31일. 네, 독일의 실업자 수가 발표를 했거든요. 실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예상치가 2,900명 증가였어요. 2,900명? 실업자가요? 네, 월별로 이제 얼마나 증가했나. 그런데 결과는 1,000명 늘었거든요. 미국은 실업자가 300만이 느는데 독일은 1,000명 는다고요? 뭐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랬겠죠. 네, 2008년에도 독일도 경제가 되게 안 좋았지만 실업률은 한, 제 기억이 맞다면 1%포인트가 2%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경제가 수직 낙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고 저도 4월에 정말로 미국의 실물 데이터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중국의 1분기 GDP가 또 얼마나 꺾였을지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렵지만 지금 우리의 우려만큼 경제가 수직 낙하하고 확인되는 지표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다. 할 건다 한다? 네, 할 거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독일의 실업자 수도 제가 더 파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네, 알겠어요. 미국은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이 일주일 만에 늘었대. 그럼 독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물론 실업자 수가 늘죠. 그런데 그렇지.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지. 또 오늘 일본에서도 고용과 관련 지표가 늘었는데 비정규직의 계약 연장을 해주는 건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스텝. 안타깝게도 첫 번째 스텝이니까. 그런데 그래, 일본은 또 종신고용이라서 해고가 어렵다더라. 그래서 1988년 이후에 주가가 꺼질 때도 실업률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다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국가별로의 지표의 낙폭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아니라 그런데 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막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혹시 저는 혼자 이런 걸 요즘 뇌피셜이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전 세계가 전쟁 중인 것 같아요. 세계대전 같이. 유럽에서도 큰 전쟁 지금 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전쟁 나고 있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상반기는 꽤 전쟁으로 시끄러울 것 같은 대개는 그런데 전쟁이 날 때는 전쟁이 안 난 지역은 경제가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좋기도 하고 거기서 못 만드는 휴지 어디서 만들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공업 기반이 살아 있는데도 꽤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 실제로 확진자가 많이 컨트롤이 잘 되는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미국이 저렇고 유럽이 저러면 사줄 사람이 없는데 더 심하면 심했지 우리나라처럼 대외지향적인 나라는 더 어려운 건가 그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그런 질문도 오갑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렇게 잘 안 퍼지고 있으니 수혜냐 아니면 그래도 대외 의존도 높은 나라니까 미국, 유럽에서 저 고생하는 거가 오히려 더 우리나라에도 더 커 사실 그들은 내수라도 있지 우리는 저쪽에 수출 안 되면 뭐 먹고 살 거니 하는 오히려 그런 쪽일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굳이 영어 단어로 말씀드렸던 릴리프랑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같이 고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수출도 안 되는데 내수도 어려워 너무 울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내수가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고 위축이 상당폭 불가피하지만 둘 다 최악은 아닌 거라는데 그냥 정말 릴리프 정도?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태가 좀 진짜로 4월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니까 드라마틱하게 개선은 안 되는데 더 악화되진 않아 라고 한다면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면 누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아 라는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그럼 누군가 플러스이지 않을까까지는 많이는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은 국가들도 다 같이 떨어지고 떨어질 때 업종들도 다 같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다면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한다면 어제 오늘 중국의 지표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한국 수추도 선방했으면 가격들에 조금이라도 발표되었을 때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1도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3월 수출 아까 헤드라인 좀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3월 전체 수출 0%대인데 대미 수출은 17% 늘었거든요. 늘었다고요? 네. 그쪽으로 뭐 좀 열심히 보내는 모양이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당장 중국이 3월에는 원활하게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회 수출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거에는 반사 이익 같은 단어는 쓰고 싶진 않아서 그런 우회 물량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대미 수출이 17%가 늘었네 보다는 4월에 안 줘 미국하고 유럽이 저런데 2분기 수출 되겠어? 라는 거에 지금은 좀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IT 관련 수출은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 4대 시장에서 모두 플러스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죠. 되게 좋은 소식인데 이번 달은 그랬겠지. 왜냐하면 유럽이랑 미국은 아주 격화되기는 좀 전이고 중국이 정상화되기는 좀 전이니까 이 미스매치에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못 나간 거 한국에서 사갔다고 생각하고? 일부 그런 수요가 있겠고 그리고 계약을 해놓은 건 일단 배를 실어 보내든 항공편에 실어 보내든 실어 보냈을 테니 괜찮을 거지만 이게 4월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의 실업률도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저의 추정보다는 연준의 추정치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왔거든요. 세인트 루이스 연준에서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이 최대 32%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실업률이 32%? 네. 10명 중 3명이 일자리 없다? 네. 일자리 구하려는 10명 중 3명. 물론 앞에 단서는 그 이후에 가파르게 실업률이 다시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최대,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을 때 32%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요즘 다 미국도 2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일 수 있다. 실업률도 30일 수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 30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숫자들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추정하는지 제가 보니까 고용 근로 형태랄까? 근로 형태마다 얼마나 가까운지 번역은 좀 어색한데 밀착 강도를 조사했더라고요. 옆에 사람하고 얼마나 붙어서 일하는지. 바로 붙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한 2미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지. 그걸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눴어요. 업종을? 네. 이 고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그냥 연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서빙, 항공,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택시 운전, 치료 관련 미용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업은 대부분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다 합하면 미국의 전체 고용에서 21%. 사실은 분류는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합하면 고위험, 고밀착 근로 형태가 21%이고 중간위험이 51%, 저위험이 27%. 그래서 여기서 고위험군의, 그것도 여러 가지 과정인데 고위험군의 상당수 중위험에서도 일부, 저위험에서도 이런 정도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면 실업률이 2분기에 일시적이지만 그 이후에 회복을 생각하지만 32%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 추정한 이코노미스트도 도대체 뭘로 추정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단서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추정들을 보면 저희도 경제 전망을 막 하는데 원래 경제라는 게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들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좀 되게 강한 가정이랄까요.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숫자를 지금 다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게 틀렸어요. 너무 엉터리예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저도 이제 되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이긴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보고서도 보고. 별 대안 없어요. 저도. 대안은 없는데 진짜 저럴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감염자 수가 막 급증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동 제한이라는 건 한 번도 또 해본 적이 없으니. 그리고 한국은 딱 명령을, 그러니까 권고랄까요? 권고지만 이동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서 더 내가 미국의 이런 숫자들을 보면 감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뭔가 30%가 깎일 것, GDP가 위축될 것 같다. 그리고 실업률도 막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은 요러한,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사실은 요러한 플로우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 이거 그러니까 지표들 나와도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물 경제 데이터가 3월에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4월 중순, 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3월도 절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고 한 나중에 10일 정도가 이동 제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표도 온전히 코로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4월 지표를 확인하려면 5월이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전에 많이 좀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더 이런, 요런 경로로 사람들이 소비를 위축, 제한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고용주들은 반응을 했구나라고 저희가 트래킹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가정 하에서 숫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또 자산 가격들이 놀라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약간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유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유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유가가 지금 20불을 깨고 내려가고 더 뭐 한 자릿수 전망도 나오고요. 그래서 되게 비관적인 시각들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일단 사우디가 증산을 지속하고 있고 그것도 증산도, 트리거는 증산이었지만 지금은 GDP가 막 마이너스 30%, 독일 재무부에서는 독일이 올해 마이너스 연간으로 5%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거를 내보내니까 수요가 이거 얼만큼... 줄어들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더 최악인 거잖아요. 공급은 늘고 수요는 급감하고 이러니까 최악인 상황인 거고 뉴스 플로우들을 저도 보는데 거리가 전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거리요? 사우디와 러시아.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것 같고 러시아 정부는 뭐 유가 30불 밑에여도 우리 10년 버틸 수 있어. 진짜건 아니건. 우리는 조기에 뭔가 이렇게 화해 무드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수를 두고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좀 살 수 있다. 전략적 비축율로 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데 돈이 쓸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건 딜레이 됐거든요. 아, 그조차? 네, 지금 당장 경제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유가 안정 중요하지만 더 급한 데들이 있으니까 후순위로 밀렸단 말이죠. 이러면서 유가가 변동률로 보면 하루에도 10몇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원유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뽑아봤어요. 이거 2018년 기준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년, 20년에 좀 더 늘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17%, 사우디가 40%, 미국이 2%더라고요. 사우디는 많을 테고 러시아는 가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원유로만 따지면 네, 17%니까 정말로 장기로 끌고 가려나라는 좀 불안감이 들고 미국은 쉐일 업체의 파산 가능성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데 2%라고 하니까 이게 또 작은 건가 큰 건가 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수준이고 지금은 사실은 미국의 쉐일 업체가 파산할 수 있대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신흥국은 안녕하십니까의 문제로 이미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환율로 좀 말씀드리면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노르웨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서는 노르웨이, 캐나다 환율이 1개월 기준으로 해도 마이너스 20%씩 약세 같거든요. 환율이 뛰었다는 거군요. 네, 약세로 봤어요. 그 나라 통화 약세. 유가가 연초 대비해서 50 몇, 70%? 다 산유국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그 국가 환율들이 20% 약세 갔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지금 언딸러 오늘 한 1,230원? 좀 넘게 마감을 했는데 20% 하면 얼마인가요? 대충 240원을 더하면 그렇습니다. 네, 1,500원인가요? 네. 한 달에 1,500원을 갔다고 생각하면 오,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국가들이 있고 선지국은 타격이 크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외환 보유액도 있고 통화수압도 맺어져 있고 해서 괜찮은데 멕시코도 통화수압은 체결되어 있지만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저거 괜찮을까? 달라빛이 이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있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통화가치가 5%, 10%, 한 달에 20%? 이렇게 절화가 되면 좀 끔찍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역사상 최저치가 아르헨티나, 인디아, 브라질 같은 경우가 역사상 최저치이거나 역사상 최저치에서 3% 이내로 들어온 국가들이거든요. 이 세 나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디아 이 세 나라가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치이거나 아니면 최저치와 아주 근접한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건국 이후로 이렇게 그 나라 통화가 절화된 적이 없었다고요? 거의 우리로 치면 정말 IMF 외환위기 때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망해요? 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국가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면 위험합니까? 이미 위험해졌으니까 환율이 저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대외부채 이런 수치들은 다 예전에 10년 전과 비교해도 20년 전과 비교해도 꽤나 건전성들은 많이 좋아져 있어요. 좋아져 있지만 그거 별로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튄다는 건 안 믿는다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반영하는 환율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하고 있어요. 달러가 지난주에 103 달러 지수가 갔다가 지금은 또 99, 98 이렇게 조금 안정이 팍 치솟던 건 안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추가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이들 통화들도 제가 방금 쭉 읊어드린 국가의 통화들도 조금은 강세로 갔어요. 그래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불안한 포인트는 달러는 약세가 됐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들 통화는 유가를 반영하면서 계속 거꾸로 계속 약세로 가면 달러도 약해지는데 불구하고 이쪽은 더 약해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달러가 이만큼 약세로 가서 다른 국가 통화들은 이만큼 안정된 거에 비하면은 덜 강세로 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역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은 더 저희가 위험을 더 한 단계 높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저는 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다. 너무 얘기하면 다 우울하네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인류가 닥친 두 가지 문제라고 하면 하나는 바이러스 그 친구하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마비 문제 이런 건데 금융시장의 문제는 연준 등등이 출격해서 대부분 해결하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지금 14개국인가 15개국인가 통화 수합을 이미 맺었고요. 어젯밤에는 휘마라고 해서 해외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들을 외환보유에게는 거의 다 많이 담아 있거든요. 그거를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그것도 역시 환매조건부채권하고 똑같은 거군요. 네. 그런 이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고 시장에다 팔지 말고 연준한테 갖고 오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돈 줄게 어차피 미국 국채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했고 그럼 이제 미국 국채를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멕시코가 이번 주부터 통화 수합 라인으로 돈을 당겨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쟤네 진짜 돈 없나 봐 라는 신호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들이 있으면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에는 그래도 조금 달러 유동성에 숨통을 좀 트여주는 조치 이게 어디까지 샜는지 모르겠는데 여섯 번째 달러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배운 건 많아서 이제 빨리빨리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울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다 하고 가시죠.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부양이었어요. 부양 그러니까 각국의 정책이 미적지근하게 나오고 있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사실은 중요한데 연준은 여섯 번째 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할 만큼 전에 하지 않았던 조치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인프라 투자에 쓰일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하자. 그래서 지난번 2조 달러에 이번에 2조 달러 하면 4조 달러고 그럼 미국 GDP의 20%거든요. 연준이 뭐 한 거 다 빼고 20%이니까 사실은 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한 20% 빠진다고 하니까 20% 넣어서 채우는 이게 점차 산수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예를 들어 연간으로는 사실은 마이너스 20%는 아닌데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재정으로 이만큼 우리가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릴리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 인프라 투자에 2조 달러를 쓰자라고 한 거가 얼만큼 속도를 낼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되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릴리프랑 스티뮬러스를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소득이 0이 된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하자 저런 거를 하자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걸 하자 저런 걸 하자 릴리프에 가까웠어요. 0으로 최대한 이 마이너스를 0으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데 인프라 투자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뉴딜이냐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 뭔가 파괴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집 짓고 도로, 학교, 개보수 한다는 거거든요. 건설은 사람을 제일 많이 요하는 고용유가 개수가 그거와 무관하게 억지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인더스트리죠. 그래서 이거는 스티뮬러스로 볼 수 있어요. 굳이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의 종류를 나누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런 생각을 하자. 이게 제자리로 가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그 제자리로 가는 기간을 우리가 당겨보자. 그리고 이것은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였으니까 조금 이전에 뭔가 부양책들을 했을 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렇게 합의까지 가는데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아까 4월 다음 주 다다음 주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감염자 수추위도 되게 걱정이 돼요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미국 의회는 4월 20일 정도까지는 쉬고 있어요. 물론 더 급하면 나오겠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스티뮬러스가 부양에 가까운 그런 조치들도 4월 점점 더 구체화 만들어낼 것이다.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도 힐러리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도 이 인프라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 미국에 너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이런 것들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되게 막 지금부터 그럼 계획하면 오래 걸리고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동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었던 이슈예요. 계속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1조 달러를 막 쓰겠다. 그런데 열어봤더니 10년 동안. 그래서 약간 긴 빠지고 실제 실행도 안 되고 했었는데 지금처럼 정말로 요즘은 경제 자료를 책을 찾아보고 많이 쓰게 돼요. 전후에 어땠나. 예전에. 1910년대는 어땠나. 데이터가 GDP밖에 없고 이러니까요. 책에 있는 차트를 이렇게 막 따라서 그려야지 되는 수준인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좀 금물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위기가 또 해내는 일들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위기 때 게으르지 말고 위기를 잘 활용해라 하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위기 때 아니면 못할 일들이 꽤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또 금리 올리거나 그 돈 감기는 어려울 텐데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한 번 이렇게 풀어놓고 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느꼈던 부작용이 결국 또 자산시장으로 돈 가네? 그래서 부동산 오르고 주가 오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꽤 많은 돈을 풀었고 그 돈 다시 회수되지 않을 거고 금리도 많이 낮아졌는데 그 금리 다시 올리기 쉽지는 않을 거고 모르겠어요. 또 자산 가격으로는 오르는 건가?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물가도 많이 물어보시고 되게 먼 이야기이긴 한데 재정도 이렇게 쓰고 돈도 많이 풀리고 이러면 또 우리가 요즘 책을 많이 보니까 책에서나 보던 하이퍼인플레이 이런 거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도 이제 간혹 받는데 저의 대답은 이제 물가 걱정했으면 좋겠다. 물가 오르는 거? 네. 하이퍼인플레이까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궁금증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이퍼인플레는 원래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깨졌을 때 그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뭐 설마 달러, 유로가 그렇겠나? 라는 생각까지는 해요.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겪어온 게 금리 낮추고 돈 풀면서 돈 빌려서 자산 투자하기가 참 좋았죠. 사실은. 돌아놓고 보니. 돌아놓고 보니.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거겠네. 그러면 더 오를 건가?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이건 뭔가 자산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리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이 바이러스만 없어지면 더 오를 테니까 꼭 쥐고 있어야지. 어떤 쪽에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저도 왔다 갔다 막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그런데 저는 자산 가격 상승에 한 표입니다.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만약에 이대로 지난 10년간 그래도 조금 혹은 어떨 때는 많이 회복을 했던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갔던 경제가 그냥 이대로 꺼져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돈을 얼마를 풀던지 간에. 의미 없는 일이죠. 경제 전망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회복될 거라고 저는 일단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최근에 쏟아내는 정책들이 그게 또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정책이 대규모인 것도 중요한데 점차 범위가 되게 좁혀가. 대상은 늘어나는데 더 효과적인 쪽으로 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책이요? 네.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속도는 많이 빨라진 것 같고. 네. 빨라지고 더 경제를 이제 릴리풀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에 스티뮬러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 통계들 나오는 거 보면 정부가 GDP 줄어든 만큼 돈을 국민들한테 꽂아줬을 때 그게 이제 유발하는 생산 유발 개수?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낮다. 낮죠. GDP가 100조 원 줄었을 때 그렇다면 100조 원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될까? 아니 그 100조 원은 그냥 약 한 2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 내고 끝이더라. 들어가면 족족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냥 안 쓴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특히 외부 활동이 안 되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그 스티뮬러스가 잘 작동할지도 고민은 되는데 제가 고민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또 요약도 따박따박 해주시면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KB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4월의 첫날 퇴근길 페이지 2 진행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